아들 만덕과 당신은 뒤에 올라오는 게 좋지 않겠소? 그 말에 떡순은 펄쩍 뛰면서 덕재에게 대들듯 역성을 부렸다. 어머니가 그리 말씀을 해요? 누가 뭐래도 단 당신 따라갈 거요. 하고 완강히 판기를 들고 덤비는 떡순에게 짜증이 난 덕재가 그럼 우리 식구가 거차할 빵을 구하는데도 기천만 원이나 돈이 들 텐데 그 많은 돈을 어디서 구하느냐 말이야. 그런 덕재의 말에 떡순은 막무가내다. 정 돈이 없어서 따라오지 말라면 나는 우리 언니 집에 있으면서 당신 믿지 않고 돈벌이를 나갈 거야. 안녕하십니까.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황정식 작가님의 단편소설 노 마스크, 노 코로나가 되려면입니다. 이 작품은 2023 한국문학예술 소설부문 신인상 수상작입니다.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황정식 작가님은 서울대학교 졸업 문학예집 숲 수필 우수상 문예감성 수필 신인상 카톨릭 문학상 매일신문 실버문학 우수상 소설부문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노 마스크, 노 코로나가 되려면 황정식 덕제는 요즘 하루하루가 다르게 사는데 신바람이 난다. 비록 체발단인 마을 이장이지만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며 행복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 학력이라야 고등학교 졸업분인 덕제는 취직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렇다고 오른 농사꾼도 되지 못한 덕제가 농촌에 있어봤자 추수 때나 한몫 거드는 어중잡이 농사꾼에 지나지 않았는데 마을 이장이란 어쩌면 덕제에게 어울리는 자리인 것만 같았다. 그렇다고 월성마을의 마을 이장은 아무나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자리가 아니었다. 평상시라면 서로 하려고 경쟁이 심해 좀처럼 얻기 어려운 자리였는데 운 좋게 코로나 덕택이라면 덕제에겐 참 아이러니한 일이다. 마침 덕제가 춘제 삼촌 회사의 노무자로 일하다가 실망해 돌아온 직후에 그에게 다가온 행운이랄까. 그간 이장이었던 춘삼이 아재가 코로나 바이러스 19라는 무서운 역병이 월성마을을 휩쓸자 그만 겁을 집어먹고 못하겠다고 내놓은 자리였다. 실제로 마을에 코로나가 걸린 사람이 있어도 양성화 되기 전까지는 그 사람과 1차적으로 접촉해야 하는 사람은 마을 이장이므로 다른 사람보다 코로나에 전염될 확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겁을 낸 만도 한 일이다. 그래서 평소 같으면 마을 청장년은 제쳐두고 70대 중노인들이 그 자리를 탐해서 우죽순처럼 나타나 경쟁을 벌일 판인데 코로나가 겁이나 누구 한 사람 따서는 자가 없는지라 자연이 덕재 차지가 되었던 것이다. 영웅도 시대의 산물이라더니 때맞게 덕재에게 다가온 기회라고나 할까. 추석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재작년 이맘때 일어난 일들을 되돌아본 덕재는 감회가 새로울 수밖에 없다. 반들반들 윤기가 흐르는 멋진 승용차에서 내린 춘재 삼촌이 노인정에 들려 금일봉을 내놓으면서 자기 조카인 춘재뿐만 아니라 이 동네 사람 중에 한두 명을 더 자기 회사의 사원으로 채용하러 왔다는 폭탄 선언은 이 마을을 흔들어 놓고도 남음이 있는 경사 중에 경사였다. 이장인 춘삼이 아재가 이 사실을 불이 나게 전화로 알려줘서 덕재는 선 자리에서 곧장 마을회관으로 달려와 춘재 삼촌에게 인사부터 했다. 마침 그 자리에 있던 춘재가 자기 삼촌에게 덕재를 추천하자 지체 없이 바로 그 자리에서 쉽게 승낙을 받게 되었다. 어느 날 갑자기 서울시 영등포에 있다는 춘재 삼촌의 신발 공장의 사원이 되온 행운을 갖게 된 덕재는 뗄듯이 기뻤다. 말이 좋아 사원이지. 사실은 신발 공장의 노무자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그곳이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이라 그 이름값이 시골 청년들의 입맛을 당기기에 충분했다. 이 마을에 태어나 읍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졸업머리의 수학여행으로 서민 제주도에 가본 일밖에 없는 춘재와 덕재에겐 서울이란 말만 들어도 가슴이 울렁거리는 곳이었다. 시골 농촌에 사는 사람들의 서울행은 곧 출세를 위한 선망의 대상이었다. 그 소식에 당사자인 덕재보다도 더 기뻐한 사람은 바로 덕재의 아내인 떡순이었다. 오른 농사꾼도 아닌 덕재에게 씨바 시어머니와 논반일에 시달리면서 지겨워하던 떡순은 어떻게 하면 농사일에서 벗어날까 그 기회만을 엿보고 있던 참이라 뗄듯이 기뻐함은 당연했다. 덩달아 덕재의 아들인 만덕도 기뻐했으나 단 덕재의 어머니는 기쁘면서도 서운한 느낌이 뒤섞인 복잡한 심정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일찍이 청상과부가 된 덕재 어머니는 평생 아들 하나만을 위해 살아오면서 한시도 아들과 떨어져 살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시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떡순은 이제야 살길이 단 것처럼 그저 입이 벙글벙글 온 동네 아낙내들에게 자랑하고 다니면서 춘제 마누라와 더불어 신바람이 나서 아들 만덕의 전학수속을 한답시고 하교를 드나드는가 하면 친정어머니에게 연락을 하는 등 제 혼자 바빴다. 어머니를 시골에 두고 오롯이 덕재 가족만이 간다 해도 방 두 개 붙은 집을 구하는데도 적지 않은 돈이 들 텐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덕재로서는 그 큰 돈을 구할 국량이 나지 않았다. 아직도 곡관 열쇠를 어머니가 쥐고 계시며 며느리인 떡순에겐 다달이 생활비만 줌으로 그동안 농사지어 모아놓은 돈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몇 천만 원이나 되는 거액이 있을 리가 없었다. 돈도 돈이지만 어머니의 허락이 없는 이상 달랑 우리 가족만 가겠다고 할 수도 없는 터이라 남편 따라가겠다고 들떠 있는 아내 떡순을 미리 진정시켜야 되겠기에 덕재가 은근한 말로 여보 우선 나 혼자 가서 자리를 잡아놓을 테니 아들 만덕과 당신은 뒤에 올라오는 게 좋지 않겠소? 그 말에 떡순은 펄쩍 뛰면서 덕재에게 대들듯 역정을 부렸다. 어머니가 그리 말씀을 해요? 누가 뭐래도 난 당신 따라갈 거요. 하고 왕강히 반기를 들고 덤비는 떡순에게 짜증이 난 덕재가 그럼 우리 식구가 거처할 빵을 구하는데도 기천만 원이나 돈이 들 텐데 그 많은 돈을 어디서 구하느냐는 말이야. 그런 덕재의 말에 떡순은 막무가내다. 정 돈이 없어서 따라오지 말라면 나는 우리 언니 집에 있으면서 당신 믿지 않고 돈벌이를 나갈 거야. 떡순은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고 소리소리 질러댄다. 평소에 남편 말이면 고분고분하던 아내였는데 지금 하는 꼬락선일을 보니 덕재도 화가 치밀어올라. 정말 당신 내 말 안 듣고 끝까지 이럴 거야? 그래, 이번만큼은 당신 말 안 들을래. 아들과 며느리가 옥신각신 싸우는 소리를 건넌방에서 들은 어머니가 너희들 내 방으로 좀 와봐 하시는 말에 떡순과 덕재가 어머니 앞에 가앉았다. 너희들 괜히 둘이 싸울 것 없네. 내가 그동안 예금해 놓은 돈이 삼천만 원이 돼. 그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겠지만 필요한 돈이 얼마가 되던 내가 동네에서 마련해 볼 터이니 며느리 내가 너희들 살 방을 서울에 있는 내 언니에게 알아보도록 해라. 어머니의 허락이 떨어졌기에 떡순은 수산하게 서울 변두리인 광명에 사는 제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그쪽 셋집 시세를 알아보노라. 신바람이 났다. 그저 좋아서 벙글거리는 아내 떡순에게 떡순아, 너 서울 가는 게 그렇게 좋아? 혹시 우리 어머니 수라에서 벗어나는 것이 좋아서 그런 것 아니니? 어찌 그런 말을 해요? 시골 여자 치고 서울 가는 게 좋아하지 않는 여자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봐요. 기분이 고조된 떡순은 생전 안 하던 아양까지 떨어가며 마치 신혼 때처럼 덕재의 품에 안겨 흥얼거렸다. 춘삼 내 애가 서울 삼촌 공장으로 떠난 한 달 뒤에 덕재도 어머니만 홀로 고향 월성마을에 남겨둔 채 마치 큰 벼슬자리라도 한 것처럼 제 식구만 데리고 의기양양하게 미래에 대한 부푼 꿈을 품은 채 상경하게 되었다. 덕재가 가소를 데리고 오후 늦게야 서울 편두리인 광명시에 도착하자 떡순의 언니인 처형이 마중 나와 있었다. 미리 처형을 통해 얻어놓은 새집에 살림살이를 풀어놓고 가재도구와 식기를 정리하고 방 청소를 하는 등 아내 떡순과 아들 만덕은 고단한 것도 모르고 마냥 즐거워한다. 그러나 덕재는 내일부터 서울 영등포에 있다는 춘재 삼촌의 신발 공장이 과연 어엿한 회사일까 하는 불안감에 유쾌한 기분일 수만은 없었다. 마냥 즐겁기만 한 떡순이 술상까지 차려와서 덕재의 우울한 기분을 풀어주려고 애를 쓴다. 저녁상을 물리치자 떡순은 옆방에 만석의 이부자리를 갖다주고 와서 부지런히 신방을 꾸미기에 바빴다. 화장을 하고 제 몸에 향수까지 뿌리더니 알몸까지 보이는 야사한 잠옷을 걸친 떡순은 덕재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다. 떡순의 몸에서 풍기는 향수 냄새와 더불어 그녀의 색정에 오랜만에 기분이 고조된 떡재가 더는 참지 못해 떡순을 눕히고 상하좌우로 율동을 거듭하자 떡순이 절정에 오를락말락하는지 울부짖듯 교성을 칠러댄다. 그들이 결혼한 지가 거의 20년이 되었기에 이제는 신혼초와는 달리 부부간 성행위가 별반 흥미를 느끼지 못했는데 어쩐지 떡순은 오늘따라 전혀 딴 여자처럼 대담하고 야한 암내를 풍겼다. 마침내 덕재 품에서 벗어난 떡순에게 떡순아 그렇게 좋아? 그동안 마치 성에 굶주린 사람 같아? 그럼요. 비로소 당신이 나를 흠뻑 만조시켜 주었지 뭐야? 오늘 밤 내가 얼마나 야하게 구는지 마치 딴 여자 같았어. 그런 구석이 내한테 있는지 전혀 몰랐지 뭐야. 앞으로는 매일 반 당신을 흡족하게 해줄 거야. 왠지 알아? 이제 내가 비로소 성해방이 됐거든. 그게 무슨 말이야? 여태껏 그럼 성노예로 있었단 말인가? 의아해서 묻는 덕재. 빙긋이 미소를 머금은 떡순이. 앞으로 내가 딸을 낳게 된다면 절대로 당신 같은 과부 애동아들에게 시집을 안 보낼 거야. 그건 또 무슨 말인데 내 어머니가 단 한 번이라도 우리 신방을 방해한 적이 있어? 이래서 남자들은 여자 맘을 몰라요. 어머니가 방해해서가 아니라 시어머니란 존재 자체가 며느리에겐 심적 부담이 돼서 남편과 애고표고 재미있게 한 몸이 되는 기분을 망쳐버린단 말이요. 나뿐 아니라 과부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며느리들이 다 그렇대요. 그래도 우린 그런 대로 잘 했잖아. 당신은 그랬을지 모르지만 난 반 과부로 산 거지 뭐. 그건 또 무슨 뜻이야? 생각을 해봐요. 당신 기분 나면 내게 엉겨붙었다가 찌익 싸버리고 나서 잠은 당신 엄마하고 잤지 않아. 그야 나 태어나서 아버지란 보지도 못하고 내내 엄마하고만 먹고 자고 한 것이 습관에 대해서 그렇지. 내가 싫어서 그런 건 아니었잖아. 그래도 내 입장이 돼봐요. 솔직히 단 당신 허우대보고 군말 없이 결혼한 것을 살면서 많이 후회했어. 듣고 보니 떡순의 말이 일리가 있었다. 노상 덕재가 어머니 눈치 보느라 기분껏 해주지 못했는데도 떡순이 내색하지 않고 살아준 것만 해도 고마울 일이다. 서울 영등포 애각에 있는 춘재 삼촌의 신발 공장은 덕재가 우려한 대로 볼품없는 회사였다. 직원이래야 겨우 서른 명 남짓했다. 거의 매일같이 가죽이나 우레탄 또는 여러 가지 소재의 신발 원단을 실어오는 일과 완성된 신발을 싣고 가서 큰 회사에 납품하는 일은 덕재가 도맡아서 하게 되었다. 춘재는 격리과에서 출납을 받고 있었다. 어느 팀에 일을 하던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었다. 단지 월급이 얼마 안 되는 것이 문제였다. 4대 보험이다 뭐다 다 공제하고 실제로 직공들이 타는 순월급은 백오륙십만 원 정도였다. 그 돈으로는 만덕이 학비 내주고 나면 덕재 식구가 밥 먹기에도 빠듯했다. 덕재의 풀이 죽은 모습을 본 떡순이 여보 걱정마 내가 우리 언니처럼 간병사 자격 따가지고 돈 벌이 할 테니 대래 덕재를 위로했다. 조금 더 떡순은 기가 죽지 않고 한결같이 아침 6시에 일어나 남편 덕재와 아들 만덕의 앞친 박상을 차려주고 간병사 자격을 따기 위해 따다니는 것 같았다. 사실 객지로 이사오면서 덕재가 제일 걱정했던 것은 아들 만덕이 전학원 학교에서 잘 적응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였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만덕은 반 학생들과 잘 어울리고 공부도 더 열심히 하는 모양새가 덕재와 떡순의 우려를 씻게 했다. 덕재는 비록 적은 액수의 월급이라도 타와서 제 식구를 먹여살리고 있다는 자부심이 덕재를 뿌듯하게 했다. 영등포도 서울 지역인데 버스나 전철을 타면 순식간에 갈 수가 있는 진짜 서울 그 중심가를 구경하고 싶은 호기심에서 공장일을 파한 후에 덕재는 춘재와 같이 몇 번 나가보았다. 휴양찬란한 불빛 아래 온갖 명품 브랜드가 진열되어 있는 명동거리 종각과 세종대왕상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조각상이 우뚝 서 있는 거리 그리고 덕재의 고향 들판보다 더 넓은 광화문 거리 길 양옆으로 우뚝 솟은 고층 빌딩을 구경하면서 덕재와 춘재는 듣던 대로 과연 여기가 우리나라 수도로구나 하는 실감이 났다. 더욱이 신기류같이 하늘 높이 솟아있는 육삼 빌딩을 우러러보면서 덕재는 경이로움을 느끼기도 했다. 서울에 올라온지 1년이 접어들자 덕재월급과 떡순이 간병사로 나가 벌어오는 돈으로 그들의 가정이 근근히 안정을 되찾게 되었다. 하지만 그 무렵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많은 환자가 여기저기 생겨났다.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와 30초 손 씻기 등의 수칙을 지키려니 작업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 않아도 회사의 재정악화로 인해 사원들의 월급이 2개월이 체불되어 있었던 참인데 더 이상 춘제 삼촌 회사에 붙어 있어 보았자 월급도 제대로 못 받을 것이 뻔했다. 떡순과 의논 끝에 덕재는 찾은 사표를 내고 회사를 그만두고 택배 회사의 일용직으로 일을 하게 되었다. 덕재가 춘제 삼촌 회사에 입사해 1년 반 만에 그만둔 셈이 되었다. 덕재가 그렇게 갈망하던 서울이지만 덕재가 갈 곳은 역시 농촌 일하는 것을 서울 생활 1년 넘어 하면서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덕재는 농업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산물 재배기술 강의를 틈나는 대로 배우러 다니게 되었다. 간병사 자격증을 딴 떡순은 이제야 돈벌이가 제대로 되는 모양 덕재를 다독거리는 말을 자주 했다. 당신은 너무 서둘지 말고 시험시험 일을 하라고 당신이 내 곁에 있는 것만도 나는 행복하다고 그 말에 덕재는 차마 기양하기 위해 농산물 재배기술을 배우러 다닌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택배일은 신발공장 일보다 더 힘드는 일이었다. 하지만 덕재는 곧 기양하여 새로운 농업 경영을 할 희망으로 고된 줄도 모르고 토요일마다 농산물 재배 특히 시장의 수요가 좋은 작물 재배 기술을 배우는데 열성을 쏟았다. 농작물 재배 기술을 배울수록 하루 빨리 기양하고 싶은 조급한 마음이 들었다. 게다가 고향에 홀로 계시는 어머님이 꿈에 자꾸 보여 덕재의 마음을 더욱 초조하게 했다. 아니나 다를까 또다시 어머니 꿈을 꾼 바로 그날 덕재의 스마트폰에 어머니의 폰 번호가 뜨기에 받아본 즉 뜻밖의 춘재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덕재야 내 어머니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연락하는 건데 내 어머니 건강이 요즘 많이 나빠졌어. 이러다가 너희 엄마 오래 사지 못할 줄 모르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덕재는 가슴이 뜨끔했다. 정말 어머니가 그 지경까지 되었다면 어머니 혼자 달랑 내버리고 떠난 그를 불효자라고 비난하는 소리가 아닌가. 덕재는 남보기에 부끄럽고 어머니에겐 죄송한 마음이 들어 더는 지체할 수가 없었다. 덕재가 작심하고 기양하겠다는 뜻을 덕순이에게 말했더니 덕순이 펄쩍 뛰었다. 난 싫어요. 죽어도 단 시골엔 안 내려갈 거요. 그럼 어떡해? 우리 엄마 혼자 내버려두면 송장치겠는데. 전 그럼 당신이 내려가서 차라리 어머니를 모시고 올라와. 어머니는 절대 올라오지 않아. 그러니 우선 나만 내려가겠다는 거야. 택배일도 더 못해 먹겠고. 당신이 일 안 해도 좋지만 우리가 헤어져 살긴 싫어요. 그러지 말고 떡순아 우리 장례를 생각해 봐야지. 나 기농하면 당장 농업 장려비 2천만원 받을 수 있어. 그 돈으로 비닐하우스에 농작물 재배해서 당신과 만덕이 먹을 식량과 푸성기 갖고 매달 매달 올라와 며칠씩 쉬었다 갈 셈이야. 그럼 되잖아. 그 말에 떡순이 좀 구미가 당기는지 한참 곰곰이 생각하더니 당신 지금 한 말 사실이야? 그럼 나 언제 거짓말하는 거 봤어? 이제 겨우 당신하고 알콩살콩 좀 사는가 했더니 이게 또 무슨 벼락이야. 떡순이 한사코 남편과 떨어지기 싫어하는 마음에 안쓰러움을 느낀 덕재가 왈칵 덕순을 끌어안고 뽀뽀를 했다. 그리고 서로 한몸이 되어 희낙락 하며 뒹굴었다. 떡순이 실컷 즐기고 나서 하는 말이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내가 또다시 반 과부가 되겠구려. 아쉬워하며 한숨 지었다. 여전히 헤어져 있기를 애달파하는 떡순에게 한달에 한번씩은 꼭 올라움하고 약속을 한 덕재가 택배 하느라 샀던 트럭에 옷까지만 싣고 고향 월성마을로 내려오게 되었다. 비록 금의 환양은 아니라도 덕재 다름으로 새로운 영롱 계획하에 기양하는 거라 부끄러운 마음은 없었다. 집 앞에 트럭을 세워놓은 덕재가 황급히 집안으로 들어서자 어머니는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반가워 맨발로 뛰어내려와 덕재를 덥석 안고 좋아했다. 어머니의 너무나 수척한 모습에서 그동안 어머니가 홀로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게 지냈을까 생각하니 새삼 덕재의 마음이 아팠다. 어머니는 아들을 얼싸안고 반가워 하면서도 짐짓 말로는 아이고 내 새끼 뭐하러 내려왔노 인자 어머니하고 둘이 고향에서 영원히 살라고 예 뭐 네 식구는 어쩌고 만석이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거기서 둘이 살라고 했어요. 둘이 뭐 먹고 살라고 덕순이가 간병사로 나가서 돈 벌어오니까 걱정 안해도 돼요. 그 말에 어머니는 안심이 되는지 비로소 아들의 행색을 아래위로 훑어보더니 그럼 됐다. 귀여운 내 새끼는 내가 동량을 해서라도 밥은 굶기지 않을터니 걱정 마. 어머니 눈에는 아직도 장년인 덕재가 어린애 같이 보이는지 그저 좋아서 입이 한 박 이다. 평생 아들을 품에 안고 살다가 며느리에게 아들을 빼앗긴 것처럼 서운해 하던 어머니가 아들을 도로 품에 안겨 돼 흐뭇한 듯 했다. 비록 아들 덕재가 돈벌이를 못해도 곁에만 있어주면 행복해 하는 어머니다. 그 점에선 덕재에겐 어머니나 떡순이 마찬가지다. 어머니에게 덕재는 아들이며 동시에 연인과 같았을 거고 덕재 또한 어머니는 어머니인 동시에 애인이었다. 그래서 덕재는 효보다는 정으로 칠순이 넘은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곁에서 어머니를 편하고 행복하게 해줄 생각이다. 덕재가 그렇게 동경하던 도시인 서울을 경험한 뒤부터 보잘것 없고 지겹게만 여겼던 고향 동천이 지금 덕재에겐 행복한 삶의 터전으로 새롭게 보였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이 살고 있는 환경을 일단 벗어나서 다른 환경을 겪어본 후에야 자신이 살았던 그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되는 것 같다. 여태껏 빈약하고 부잘것없는 산골로 사람 살기에 권태롭게만 보였던 고향 월상마을이 새로운 영농기술을 터득한 덕재가 이용하기에 따라 풍요롭고 고즈넉한 곳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어머니가 혼자 일하기 버거워 버려두었던 논밭에 자플을 먼저 뽑아내고 그 땅에 퇴비를 하고 새로 비옥한 밭으로 일구었다. 그리고 그 땅에 채소와 더불어 시장에 잘 팔리는 농작물을 가꾸는 데 필요한 비닐하우스부터 지으려고 덕재가 자재를 준비하고 있는 중 뜻밖의 월성마을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와서 마을이 발칵 뒤집혔다. 월성마을이 생긴 이유로 처음 겪는 무섭고 불안한 일이었다. TV에서나 방영되는 걸 보고도 남의 일처럼 알고 있던 그 무서운 천연병이 농촌인 월성마을에까지 번졌다니 보통 일이 아니었다. 왜 하필 그 무서운 코로나가 시도 아니고 읍도 아닌 촌마을인 월성마을에서 먼저 발생했을까 그 사연 그 사연은 이렇다. 용파리 아저씨 홀어머니가 죽어 초상이 나자 용파리 아들 내가 할머니 장례를 치르러 내려왔었다. 그들도 자신들이 코로나에 걸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조모 장례를 다 치르고 상경한 즉시 발열이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얼마 뒤에 아들 내로부터 감염된 용파리 와 동생인 용석이 내에까지 신혈이나 병원에 갔다가 검사 결과 코로나에 걸렸음이 밝혀지게 되었다. 그러자 읍 직원과 보건소 직원이 그 초상집에 문상간 사람들뿐 아니라 월성마을 사람들 전부를 버스에 싣고 가서 코로나 검진을 받게 한과 동시에 마을을 에브아의 왕례를 못하게 봉쇄해 버렸다. 물론 덕재도 예일 수가 없었다. 양성으로 판명된 용파리 아저씨 내에와 동생인 용석이 내에만 입원 조치되고 다행히 월성마을 사람들은 다 음성으로 판명 되었으나 일단 2주 동안은 각자 집에서 자가격리 생활을 하도록 지시가 내려졌다. 그런데 문제는 마을 이장인 춘사마재마저 자가격리 생활을 시작하면서 행여나 코로나에 전염될까봐 겁이나 동네 심부름을 못하겠다고 사퇴해버리자 사실상 마을 이장이 공석이 되어버렸던 것이다. 그 때문에 읍사무소나 보건소 같은 애부에서 마을로 전달되는 지시를 받아 전할 사람이 없게 되어 공백 상태에 놓인 월성마을은 모든 삶이 정지된 듯한 동안 폐허같은 음산한 곳이 태어버렸다. 읍에서 나온 직원들이 애부 사람의 왕래를 금하는 봉쇄 조치를 취하기는 했지만 밤이 되면 그 직원들이 퇴근해 버리기 때문에 마을 안에 또다시 급한 환자가 생기거나 애부 사람이 심야나 새벽에 마을로 들어오는 일이 있어도 알 수도 없거니와 서로 알았다 해도 막을 수 있는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었다. 그 허점을 틈타 엄노인 집에 아들 내가 왔다가 몰래 새벽같이 돌아가게 된 건 마을 사람들이 알 길이 없었다. 며칠 전에 보건소에서 검진때는 분명히 음성이었던 엄노인 내 애가 아들 내 애가 몰래 왔다 간 후에 신혈이 나서 들어 누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노인 회장이 즉시 월성마을에 의심환자가 있다고 보건소에 신고한과 동시에 읍사무소에도 알렸다. 읍사무소 직원과 보건소 직원이 엠블레스를 타고 와서 곧바로 엄씨 네 분을 싣고 가면서 노인 회장에게 빨리 공석인 마을 이장을 정해서 엄노인 집에 들락거린 사람을 조사해서 좀 알려달라고 신신당보를 하고 갔다. 촌마을 치고 월성마을처럼 백호가 넘는 마을이 드물었다. 큰 마을의 이장은 읍에서 받는 월급이래야 얼마 안 되지만 평상시에도 푸성기 같은 걸 밭농사 짓는 사람들이 갖다 주고 추수 때가 되면 밤 대추 고구마 무 배추는 물론 쌀과 곡물 등이 억수로 들어온다. 웬만한 농사꾼보다 더 가을거지가 많이 생긴다고 할 수 있다. 그 맛에 월성마을은 4년 만기인 마을이장의 임기가 끝날 때가 되면 서로 하려고 마치 도의원이나 시의원 선거전을 방불케 한다. 딱히 마을이장의 자격이 정하여져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읍이나 보건소 등을 출입하려면 먹물게나 들어있어야 함으로 적어도 고졸 이상의 학력은 되어야 출마가 가능하다는 게 일종의 관례처럼 되어 있다. 마을 주민들의 투표 결과 선출되는 자는 주로 관공서나 회사에서 퇴직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그 안목적인 증거였다. 그러나 비상시국인 지금은 마을 사람들이 모여 투표로 선출할 수 있는 형국이 아님으로 노인회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간단히 마을이장으로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잔뜩 득의에 찬 마을 노인회장 그의 친한 사람들에게 선심쓰듯 권유해 보았으나 아무도 코로나의 감염이 겁이나 하지 않으려 했다. 평소에는 서로 하려고 덤비던 마을이장을 장연층에서도 거절을 당하고 보니 노인회장은 지쳐서 병이 날 지경이 돼 부녀회장에게 하소연했다. 마을이장 하늘사람 좀 찾아봐 달라고 부녀회장은 덕재의 고모였다. 서울에서 기양한 덕재가 채소농사를 지으려고 비닐하우스를 준비하고 있는 걸 안 고모인 부녀회장이 그에게 사정하다시피 호소를 했다. 마을이장을 해달라고 고모의 권유에 빠지못해 마을이장직을 수락하는데 단 읍에서 동사무실의 TV와 전산시스템인 PC를 설치해 달라는 것이 덕재의 전제 조건이었다. 부녀회장으로부터 그 말을 들은 노인회장은 즉시 읍담당 직원에게 그 조건을 제시해 승낙을 받게 되었다. 코로나라는 무서운 역병이 창궐하는 비상시국의 덕재는 남들이 다 거부하는 마을이장의 자리에 당당히 앉게 되었다. 가히 덕재로서는 난생 처음으로 해보는 벼슬이었다. 벼슬치고는 체말단인 마을이장이지만 많은 마을 사람들을 이끄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에 덕재는 뿌듯한 자부심을 느꼈다. 따지고 보면 마을사람 전체의 생사와 안전이 달려있는 일이니만큼 마을이장으로서 권리보다는 책임이 더 무거운데 말이다. 우선 전이장이었던 춘사미 아재로부터 마을사람들의 주민등록부와 그 밖의 서류 등을 인계받았으나 그 어떤 서류에도 마을 거주들 개개인의 건강상황 특히 노인들의 건강상태 일태면 기저질환 유모 등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불씨의 보건소나 읍사무소에서 마을 사람들의 신상에 관한 문의가 오면 대답해줄 신상기록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는 말이다. 주민등록부에 보다 명확한 마을 주민들의 신상 명세서를 만들 필요성을 느낀 덕재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방역을 해준과 동시에 가구마다의 인적 상황과 건강상태 주로 노인들의 건강 이상 유무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그 병의 종류까지 상세하게 조사해 와서 컴퓨터에 입력해 놓았다. 읍사무소나 보건소에서 문의 전화가 오면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신상 명세를 참고하여 즉시 해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의비나 보건소에서 내리는 공지사항을 컴퓨터에 입력해 놓고 그 내용을 스피커 장치가 되어 있는 마이크로 마을사람 모두에게 방송해 주곤 했다. 신속하고 빈틈없는 덕재 일처리를 지켜본 노인회장과 부녀회장 그 밖의 마을사람들이 비로소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마을 관리 방식의 진가를 알아본 듯 혀를 내둘렀다. 또한 읍사무소에서 받아낸 돈으로 달아놓은 티비를 보고 마을사람들이 기뻐했다. 이게 다 덕재를 마을이장으로 세운 덕분이라고 이런 아들을 둔 덕재 어머니는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르겠노라고 입이 마르게 칭찬하기에 바빴다. 남들은 모두 남들은 모두 코로나 때문에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반해 덕재는 코로나로 인해 그 자신도 몰랐던 숨은 능력을 10분 발휘하게 되었기에 자기 혼자 코로나의 덕을 도독이 본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2주간이 지날 때까지 마스크를 쓰고 2미터 거리를 지키며 마을 이장인 자기만을 상대로 뭐든 궁금한 것을 물어볼 수가 있고 마을 밖으로 나갈 일이 있으면 반드시 덕재 허가를 받아야 하고 또한 마을 밖에서 마을 안에 볼일이 있어 들어오려는 사람은 누구나 마을 입구에 서 있는 일자리 노인들 마을에 방역도 하고 쓰레기 청소를 하도록 덕재가 뽑기는 했으나 의비나 시에서 돈을 주는 사람들 안내를 받아 동사무실에 와 소독약에 손을 씻고 체온을 체크하고 투명유리로 칸막이가 설치된 장소에서 서로 마스크를 쓴 채 대화를 하고 가도록 조치했다. 좀 심한 통제 같긴 하지만 코로나19라는 무서운 역병에 전염되어 사망자가 이미 5명이나 생긴 월성마을에 두 번 다시는 그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마을 이장이라는 권한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데 너무 쌀쌀맞다는 비난을 들어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덕재는 마음을 단단히 다잡았다. 용팔 아저씨 집안과 엄씨집 안에서의 같은 일이 언제 다시 안 생긴다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예방을 위해 덕재는 노인회장과 부녀회장과 상의 끝에 마을 내 사람이 안 살고 비어있는 집을 수리하여 코로나 예방 안전가옥을 만들어 놓았다. 일태면 월성마을에 있는 부모나 인척을 찾아오거나 월성마을에 이주해 오는 사람들은 일단 그 집에 설치되어 있는 투명 간막이 면접실에서만 상호 대화가 가능하며 장기 체류를 원하는 사람은 이주가는 그 집에서 격리 생활을 한 후에야 연고자를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공교롭게도 안전가옥의 첫 수혜자가 덕재가 신발 공장에서 만났던 장성수였다. 앱으로부터 봉쇄되어 있는 월성마을로 귀농하려면 일단 이주가는 안전가옥에서 거주해야 된다는 덕재의 설명을 듣고도 장은 쾌히 동의한 뒤 이주간이면 자기 아내와 같이와 기거하면서 마을 사람들은 만나지 않고 산나물이나 약초를 캐면서 농사지을 땅을 물색하고 싶다고 했다. 덕재나 월성마을로서는 대박이었다. 사실 덕재가 농작물 재배 기술을 배워서 기양할 결심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준 사람이 바로 장이었기 때문이다. 장은 대학에서 천산학과를 졸업하고 일찍이 춘재삼촌의 신발회사에 입사해 격리과장으로 있던 터라 춘재 때문에 알게 되었지만 차차 덕재와 친하게 되자 덕재를 형으로 부르고 장차 자기도 농촌에 가서 농작물 재배를 할 계획인데 덕재 월성마을에 대한 소상한 이야기를 듣고 지대한 관심을 가졌던 청년이었다. 추석이 다가오자 덕재는 바짝 긴장되었다. 누구도 무단히 마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노인회장과 분여회장 그리고 마을 청소하는 노인들의 도움으로 마을을 철저히 봉쇄했다. 그래도 꼭 들어오겠다고 날뛰는 사람은 장의 도움을 받아 안전가옥으로 데리고 가 거쳐하도록 할 셈이었다. 그런데 추시알베 아들레에가 추석 전날 마을 입구에 들어서다가 장이 이끄는 마을 방역반에 걸려들었다. 추정태는 50대 되는 사람으로 월성마을에 혼자 살고 있는 추노인의 아들이었다. 장이 월성마을의 방침을 설명했으나 아나부인이었다. 그의 아내와 더불어 밀고 들어오는 걸 장이 막아서며 안됩니다. 못 들어갑니다. 하자 추정태가 의아하게 장의 아래 위를 훑어보며 당신 초면인데 나 몰라? 나 월성마을에 이사온지 얼마 안되서 댁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안다해도 못 들어갑니다. 어서 가친에게 연락해서 나오시라 하세요. 허허 개뼉다귀 같은 놈이 감히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더니 참 기가 차서 어서 비키지 못해? 못 비킵니다. 화가 난 정태가 장의 가슴팍을 사정없이 밀어버려 장이 뒤로 넘어지게 되었다. 다가오다가 이 광경을 본 덕재가 장을 일으켜 세운 뒤 덤벼들려는 장을 제지하고 대신 추정태를 매서운 눈으로 쏘아보며 바짝 다가서면서 당신 왜 우리 코로나 검역원을 쓰러뜨렸어? 자 나도 한번 그래 봐. 아 덕재 네가 이장인 모양인데 잘 들어. 대한민국법에 함부로 남의 자유로운 행동을 억압해도 된다는 규정이 어디 있어? 나를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제법 법 운운하면서 거들먹거리는 정태의 말과 행동을 덕재가 비웃었다. 우리나라 법이 어떤지 난 상관하지 않아. 단지 난 마을 이장으로서 월성마을 사람들이 정한 규칙을 누구든지 지키게 할 거야. 강한 어조로 응수하는 덕재를 안이 꼰 시선으로 쳐다보는 추노인 아들과 그의 아내가 비웃듯 안 지키면 어쩔 건데요? 추정태 아내의 말에 슬며시 화가 나는 덕재가 추정태의 내 앞에 버티고 서서 안 지키면 지키도록 해야지. 그리고 당신이 방금 뭘 했어? 뭐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고? 이 동네에 귀농하러 온 사람에게 그게 말이라고 해? 이 자리에서 사과해. 당장! 잔뜩 화가 난 덕재가 우통을 벗고 한판 붙을 자세를 치하자 겁을 먹은 추정태. 네! 나를 칠 모양인데 한번 때려봐 어떻게 되는지. 그래! 내가 이 사람에게 먼저 완력을 썼잖아. 그러니까 넌 이 마을에 절대로 못 들어와. 일촉즉발의 긴박한 사태에 황급히 다가온 추할배가 이장 미안해. 이놈이 모르고 한 일인가 본데 나를 봐서 용서해줘. 너희들이 애비 보려 먼 길 왔겠지만 이장 말을 듣도록 해. 아들은 어이가 없는지. 아버지까지 왜 이러십니까? 이런 법이 세상에 없어요. 왜 이러다니? 세상에 없는 법이 우리 마을에는 있다. 암만 말고 이장 시킨 대로 하라니까. 빠지 못해 추정태가 머리를 까딱하면서 이장 저분을 내가 떠밀어 버린 건 미안해. 나한테 하지 말고 당사자한테 직접 사과해. 갇힌 체면을 봐서 나 이만 참겠소만. 사실 추노인 아들 정태가 덕재보다 두사루인데 화가 난 덕재가 말을 놓은 것이었다. 드디어 정태가 장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한 뒤에 비로소 덕재는 추노인 아들 내일을 안전가옥에 안내하도록 했다. 추석날을 비롯해 공휴일인 며칠 동안 고맙게도 월성마을 사람들이 모두 덕재의 말과 마을 수칙을 잘 지켜주어서 추석을 무사히 넘길 수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도 생기가 좀 도는 것 같아서 이제야 비로소 월성마을이 코로나의 위험에서 벗어난 것 같아 덕재의 마음이 한결 놓였다. 그런데 막상 덕재의 가정 내 일이 문제였다. 덕재 어머니야 아들을 누구보다도 대견스러워 하지만 아내 떡순은 달랐다. 덕재가 하는 일이 마치 아내인 떡순을 집에 못 오게 하려고 한 짓으로 오해해 덕재를 몹시 원망하면서 쏘아보았다. 당신은 바보야? 자기 악가림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그까짓 마을 이장이 무슨 큰 벼슬이라고 남의 일에 그렇게 어리 빠져 있느냐 말이야. 그 잘난 정치인들이나 출세한 사람들 보라고 하나같이 말은 국민을 위한다니 뭐니 하면서 속으로는 자기 집 이익만 챙기는 약삭바른 사람들 뽄 좀 보라고 지금 세상이 급한인데 당신은 그것도 모르고 그까짓 마을 이장이 뭔데 신명이 나서 그래요. 떡순아 네 그러지 마. 너도 월성 마을에 살았으면서 왜 그런 말을 해. 큰 일이고 작은 일이고 사람이 마음 쓰는 건 매 일반 이야. 그래 떡순이네는 지금 정치인들이나 벼슬아치들이 하는 짓이 옳다. 이 말이야? 그 말에 휑 콧방귀를 낀 떡순은 당신 혼자 잘난 척 하지 말아요. 우리네야 세상 돌아가는 대로 살아야 될 거 아냐요. 무슨 짓을 하던 돈이면 최고인 세상이야. 당신 아내인 나는 객지에서 남의 똥오줌 받아내며 이 고생을 하는데 당신에겐 마누라나 아들 만덕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마을 늙은이들만 의하겠다. 안 그래요? 덕순아 남들 왜 너와 만덕이 생각을 안 하겠나. 우리 가족을 위해 나 나름대로 세워놓은 계획이 있어. 귀농자금 이천만원 받아 우리 밭에 하우스 지어가지고 우리 장차 편하게 살 수 있는 작업을 착착 진행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럼 한 가지 일만 해야지 마을 이장하면서 하우스를 어떻게 해요? 염녀마 내 친구인 장이 와 있으니 하고도 담아 네가 정 내 품이 그립고 나 또한 너를 품고 밤새도록 흥얼거리고 싶은 마음 꿀떡 같아. 그러니 네가 한번 내려와 여기 안정가옥에서 보름만 격리돼 있은 뒤에 밤새도록 우리 신나게 한번 연애하면 안 되겠나. 견우증녀는 1년에 단 한 번 만난다는데 그래도 우린 보름만이면 되잖아. 보름만 참으면 된다는 말에 떡수는 마음이 좀 풀리는지. 은하스의 오작교에서 만난다는 그 견우증녀를 말하는 거야? 그럼 네도 알긴 안해. 그에 비하면 우린 호강이지 뭐야. 호강 같은 소리하네. 내가 보름 넘어 쉬는 건 그렇다 해도 만덕이를 어떻게 혼자 두고 가요? 만덕이를 언제까지 끼고 살래? 만덕이도 인자 대학 상이니 혼자 독립해 사는 걸 배우도록 해야지. 몰라 몰라 난 직장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해요? 당신 마음대로 사람을 오도가도 못하게 해놓고선 난 당신이 이장이고 뭐고 그 이상 벼슬을 하더라도 다 소용없어요. 오직 난 당신이 내 남편이기만 바랄 뿐이요. 떡순은 제 할 말을 다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그렇다. 떡순이 내 말대로 난 내 넌 내 마누라라는 건 변함없어. 그렇지만 난 어머니와 더불어 월성마을 노인들을 보살펴돌이는 것이 내 의무라고. 코로나의 변종인 오미크론이 퍼지면서 벌써 그 감염자가 전국적으로 하루에 수만 명도 더 된다니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코로나 변종인 오미크론이 전염성은 빠르나 사망률은 낮다고는 하지만 월성마을의 주민은 거의가 70대 이상이므로 조금 더 방심할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러함에도 정부 방침이 실내에서만 마스크를 쓰고 오기에는 또 마스크라니 월성마을 사람들도 지금까지의 구속에서 벗어나 마치 해방이나 된 느낌인지 마을 규칙을 어기고 마을 밖으로 자유로이 나아다니겠다고 웅성거리고 있는 모양이다. 덕재로서는 정부 당국의 지시를 어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지시에 따르자니 또다시 월성마을에 코로나 환자가 무더기로 생겨남에 따라 많은 노인들이 죽게 되는 걸 손 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딱한 상황이 될 것이 뻔하다. 하지만 그간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무뎌진 마을 사람들이 정부 방침대로 자신들의 생명의 안전보다 자유를 선택하겠다면 굳이 다가올 위험을 경고해 가면서 억제로 과거의 마을 수칙을 지킬 것을 강요하는 독성적인 사람이 되기는 싫다. 제 말단의 마을 이장으로서 할 수 있는 한계는 딱 여기까지라는 냉엄한 현실 앞에 덕재는 그동안 자신이 꿈꿔온 것이 착각이었음을 알았다. 새삼 덕재는 자신이 한없이 무력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면서 마을회관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이 오늘따라 더욱 무거웠다. 그러나 덕재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전심전력으로 다했으니 후회는 없다는 홀가분한 마음을 가지려는 순간 느닷없이 호주머니 안에 든 폰이 울렸다. 그리운 아내 떡순의 애틋한 음성이다. 만덕 아빠 난 4차 백신까지 다 맞고 까딱 없으니 인자 우리 은하수의 오작교인가 어디선가에서 만나면 안 될까? 에? 직녀가 견우에게 애타게 호소하는 듯한 사랑의 전원이다. 덕재가 학수 고대하던 말이다. 좋지. 정말라 하루가 여삼치였어. 어서 날라와. 당신 뭐라 했노? 뭐? 하루가 여삼치라? 설마 아니 그랬을까? 난 정말 당신 보고 싶은 마음 일각이 여삼치였어. 하고 떡순이 부끄러운지 전화를 끊어버린다. 덕재는 허공에 대고 중얼거린다. 허허 네가 나보다 더 간절해 꾸려. 오래 떨어져 있던 마누라와 만날 생각에 벌써부터 덕재는 몸이 달아오르고 가슴이 울렁거린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본 덕재. 구름 한 점 없는 푸르고 그윽한 하늘. 사위로 둘러보니 완연한 만추다. 길가 은행나무에서 노랗게 곧게 물든 단풍잎이 덕재의 발치에 떨어진다. 계절이 가는지도 모르고 살아온 덕재. 그 입에서 감탄인지 탄식인지 알 수 없는 말. 아 어느듯 가을도 다 지나가는구나. 네. 어느덧 다 어느덧 감사합니다.